죄송합니다! 죄송합니다! 뭐야 지금 몇 십 빨리 앉아! 아니 그게 아니라 한정판 저기 보안실에 맡기고 왔다가 지금 안바지가 웬 말이야? 차이로와! 안바지가 웬 말이야? 차이로와! 자네 그저 옷이 뭔가 그게? 아니 놀러 갔다 왔어 지금? 아니 오다가 출근하다가요 이제 나도 길거리 스타라고 그거 때문에 늦었어요 아니 저 사진을 찍는 것도 찍는 거고 뭐도 뭔데? 워스트레스도 많이 찍거든요 우각 샌더라도 저렇게 저 검은 양말 저거 신고나 저? 아휴 나 이거지 유심해서 이렇게 아 됐어 됐어 알았어 배경보고 선생님 이거 진짜 그대로 디피전도 상관없다 내가 선생님 여기가 학교가 내가 왜 선생님이에요 부장의 부장! 아 저 하여튼 저 정말 아